하하 미니 하하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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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너무 혼자 갈려고 잘가 잘가 야 왈 아 오 마이갓 남자! 남자! 남자? 왜 남자야? 방금 남자라고 했어? 몰라 알잖아요 춤 잘 춘다 뭐하네? 뭐하네? 오! 춤 잘하네! 춤 잘 춘다 아 이거 되게 자기 자신 바보인 것 같아 오! 맞다 쟤보다 안 떨어진다 이거 나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?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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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해봐 해! 해안해! 안고 또 해! 나 왜 이렇게 바보는거야? 너 왜 이렇게 바보는거야? 아아! 다 달라 이 노래가 다 달라 이 노래가 다 달라 이 노래가 다 달라 진정 없어! 진정 없어 형 거품이 살짝 낀 우린 군대는 안 지나실리 아아! 이 노래는 되게 사랑하지만 다 달라 아아! 이 노래는 너무 좋은데 멤버들은 어떻게 해요? 한 개, 한 개, 한 개 받아 받아 아 귀여워 하나 한 번 신기록 형 그냥 신기록해봐 야 안 돼 안 돼 섹시니! 섹시니! 나 방금 진짜 깜짝 놀릴 뻔했어 아 빨리 일어나야지 아 늦겠다 빨리 일어나 아 알겠어 빨리 일어나 여보세요? 띵클랩 띵클랩 여보세요? 일어났어? 그래 오빠가 찐밥 만들어줬으니까 만들어놨으니까 일어나서 먹어 어? excuse me sir you have a morning call at 5분? yes i'll call back after 30 minutes thank you 내 밥 배우도 내 밥 8일 마이 아이소 유 머리 속에 비워져스 포 미 통통 어차피 나노직 덮은 빌리빗 your eyes on me 이 시선에 올린 이 게만도 대체 너네 걱정하는 시간 얼마나 되는 거야? question 너는 나를 괴롭히는 것들과 전투를 준비 중이야 yes sir 사랑하고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나 니가 밥 내 밥 내 밥 박진영 2호 3호씩 가능하신 분 박진영 2호 3호씩 가능하신 분 박진영 박진영 2호 6편 박진영 2호 5편 진지하게 안될래 김정민이 1호 5편 코크 코크 와 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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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동생 바로 발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 제목 뭐야? Is it One Direction? song? Story of My Life Story of My Life 생일 축하합니다 I'll cry all night, take you home in the hotel. Yeah, he's a rapper. Yeah, he's a rapper. We're all the time. Nothing in between. Then my night. Thank you all. 씻은 배추 줄기 같이 생겼어요. It's time for let's go somewhere. I put on it when I pass. I don't think so. Let's do this, let's do this, let's do this. Let's do this, let's do this, let's do this. It's really weird. I mean, you know him. I'm going to get out. I'm going to get out. I'm going to get out. All the time. 갑자기 들어와서 야 비켜봐 왜 웃는 거야? 센서부터 해 왜 그래? 요새 센서부터 한 다음에 잠깐만 씻고 있을 때니까 너 이겨봐 이거부터 안 돼? 누구야? 아 잠깐만 잠깐만 아아 왔다 씻을 때도 잠깐만 밥 먹을 때도 한 입만 어떡해? 이... 뭐 이 거야? 어? 어? 오케이 들었습니다 네 여섯 글자 소개로 개인 인사를 들었으니까 갓세븐의 단체 인사도 들어봐야겠죠?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, 둘, 셋 자 둘, 셋 컴 앤 게릿 가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근데 소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무슨 소문? 무섭네요 무슨 소문을 들었... 아까도 들었는데 너무 잘하네요 아 플렉스 마음에 드세요? 너무 마음에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우 마음에 들어요 거의 뭐 놀이동산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급 빵빠래 정도를 지금 틀어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정말 꿈과 희망의 느낌이었어요 네 아니 잭슨씨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워낙 또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epoxy hardest 알고 sur int v Avengers 에이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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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